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일단 차리게 됐죠 집도 잔다 다 커졌고요 그런데 또 돌아보니 다같이 저녁먹는 일이 없다는 거에요 참 이상하죠 큰집에서 살면 더 많이 깨질 줄 알았는데 아빠도 엄마도 그러기 위해서 일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erupting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식사를 얼마나 더 잘해줘요 그렇게 하면 계속 흘러가야 돼 행복한 일요일 이전 고맙습니다 20년 9월에